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신형 G80 2.5 터보 모델의 오디오 옵션이 렉시콘 오디오가 별도 선택사양인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9스피커 모델에 대한 사운드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한 결과를 앞서 보여드렸고 제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바로 직전에 제네시스 G90을 타서 렉시콘 14스피커인가 16스피커 모델을 들었구요 기존 1세대 K9의 렉시콘 14스피커 모델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평가를 하면 액튠이라고 할까요? 9스피커 일반 모델인데 그냥 두루두루 그냥 준수한 정도의 수준이랄까 그 정도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고 소리 품질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출력 자체가 높은 앰프가 아니라서 절대 외장 앰프를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구요 두번째로는 스피커의 품질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상력이 일단 좀 낮은 편에 해당을 하고 저역 쪽에서도 텐션감 있는 밀도감 있는 단단한 그런 기분 좋은 류의 저음이 아니라 그냥 붕붕 하는 그런 정도의 저음을 주로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음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렉시콘 지금 이 제네스 G80라는 렉시콘 옵션 16스피커 18스피커인가 16스피커인 건데 140만원이거든요. 차에 별도의 오디오 샵에서 별도의 오디오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140만원 주고 오디오 옵션이 이 정도 그레이드의 차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의 방음이 당연히 제네시스 등급이기 때문에 이중접합 유리가 뒷유리 빼고는 좀 다 들어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숙한 편이에요. 하지만 K9이나 G90과는 랩의 차이가 굉장히 좀 분명히 난다라고 저는 상당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조금 좀 꽤나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와예 못 들을 소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라이트하게 그냥 운전하면서 가볍게 듣는 정도의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14.1인치 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와이드한 크기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체감적으로 G90보다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 좀 화면이 하나 더 있는 이런 개념이라 운전자한테는 그냥 좀 거리도 좀 먼 편이고 해서 그냥 그런데 동승객 같은 경우도 화면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최적화가 된 그런 모니터인 것이고 그 속에서 G90과 마찬가지로 앨범 아트를 아주 확대해서 블러 처리한 것이 또 뒷쪽 백그라운드 쪽의 화면으로서 적용이 되는 그런 타입의 기종이기 때문에 좀 본인은 그런 면들이 좀 만족스러운 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메뉴를 제가 좀 한번 사운드 메뉴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뉴가 좀 많이 길게... 사운드 쪽에 보면 고급 음향에서 차속 연동 음량 조절 차가 빠를 경우 볼륨을 높여주고 차가 내릴 경우 좀 줄여주는 그런 타입의 기능이고요. 제가 조작 자체가 좀 익숙하지... 이 다이얼 방식이 좀... 저는 조금 아직은 몸에 붙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조금 불편한 면은 좀 있어요. 좌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앞뒷 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기능상의 요소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뒤쪽에서 2열에서의 사운드도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까지는 않고요. 고음, 중음, 저음 조절하는 것도 10단계 현대의 기아 자동차들과 마찬가지의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안내음 요거는 이제 사운드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비게이션이라든가 그런 기본 차량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운드 제네레이터 차량 저는 주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끄기를 기준으로 저는 당연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라디오 음질이 조금 더 원음을 강조시킨다거나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좀 업셋풀링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들이 추가로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는 G80 오디오 기본 모델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느낌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운드를 여기는 분들은 좀 꼭 렉시콘 모델을 하신다거나 140만원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발품 팔아서 좀 작업 잘한다는 샵들이 요즘에 한 한두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가면은 해당 금액으로도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